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연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운동화라던지 구두같은 신발 신을 때 깔창이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던지 발이 아파서 나는 꼭 그 밑에 푹신푹스나 깔창을 깔고 닿는다라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주하나윤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으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젤로 만들어진 깔창인데 아무래도 젤 크기에 따라서 기존에 좀 신던 분들 중에서 어 이거 좀 너무 사이즈가 작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빅 젤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해요 특히나 이 제품을 쓰시는 분들 중에 거의가 내가 신발을 원하는 걸 샀는데 착화감이 편하지 않다던지 아니면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오래 신지 못한다던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기도 하고 젤 깔창을 깔았었을 때 뭔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 특성상 구두를 신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바닥에다가 딱 놓았었을 때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가지고 제품을 사용을 해봤고요 주하나윤에서 이제 만들어진 풋 헬스케어 전문 제품이고 신발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발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 깔창 하나로 다양한 기능을 갖춰서 안정된 착화감을 주기도 하고 이 효과가 입증돼서 여러 홈쇼핑에서도 판매됐을 때마다 양판을 기록한 제품이라고 해요 주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어릴 때마다 발이 아프다던지 저녁마다 유난하게 붓고 발이 아프다던지 뭔가 저릿하고 불편한 발을 가지셨던 분 그런 분들한테 주로 추천을 드리고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한짝이 들어가 있는데 제품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딱 발을 넣었을 때 되게 착화감이 좋고 여기 보시면은 착용시 압력 분산, 체중 분산, 충격 흡수, 슬림 방지 기능을 해서 필요감을 덜어준다고 해요 높은 구두를 신더라도 약간 얘네들이 슬림을 조금 방지를 해주면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구두, 로퍼, 스니커즈, 운동화, 워커, 부츠 등 모든 신발에 부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딱 신었을 때 뭔가 좀 불편하다라고 느낀다고 했으면 그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신발 안쪽 바닥에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뒤에 보호필름을 뒷부분만 떼서 뒤꿈치만 붙여본 뒤에 신어보고 그 볼의 방향이 잘 맞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깔아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보호필름이기 때문에 여기를 떼서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 중성세제에 여러 번 세척을 하게 될 경우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평상시 자주 신는 신발에다가 이 제품을 부착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부착이 됐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먼저 만난 지 확인해 볼게요 제품을 원래 해보는데 먼저 만난 지 확인해 볼게요 릭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발이 크신 분들한테도 가요 확인해 볼게요 오븐이기 때문에 조금 발이 크신 분들한테도 가요 확인해 볼게요 릭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발이 크신 분들한테도 가요 릭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발이 크신 분들한테도 가요 뒤에부터 이렇게 분리를 해서 부착을 하면서 앞을 점점 더 빼주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릭 사이즈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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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릭 사이즈이기 때문에